나 봐봐 누구랑 먹었냐? 닮았어! 너랑 너랑 저랑? 둘이 그냥 만나 내지가 좀 글래머니? 아 글래머 좀 우와! 야 저 뭐지? 저런 애들은 야 등... 등발은 좋구나 등발은 좋구나 이레오예요 제가 진짜 1층 촛발바리! 촛발바리! 난 밥 먹고 와가지고 아예 안 먹어? 네 전 괜찮습니다 뭘 많이 먹었네 여기 바지에 다 튀기고 이거 흘렸어 오빠 바지 좀 사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족발은 혜지를 바로 얹어먹는데? 저요 아까 일어나서 좀 대충 챙겨먹고 혜지는 요새 벌컵 중이라 그래 혜지가 원래 발을 좀 좋아하지? 발 패티식이야 혜지식 닭발, 족발, 남자발 약간 발 어때요? 발 평발 좋아해? 뭐야 이거 야이C 야 실타를 야 진짜 족발 가서 생겼다 너네 이거 드셔던데 치킨무 썩는 듯한 아니야? 펀치 기계인 줄 알았는데 족발 먹네 아 너무 고마셨구나 아 너무 고마셨구나 비대면 비대면 요즘은 아 아 아 야 제가 내 핸드폰 아 아 혜지 아 풍호 진짜 안 먹어? 저는 안 먹기 아 좀 하나도 먹어 진짜 배고자 아 진짜 괜찮아 아 아 지금 사람이 다 흥냐는데 아 여기 괜찮은데 스키가 없구나 형 뭐라고? 야 많이 있잖아 비췄다 야 손으로 먹을게 빨리 깔아 빨리 깔아 빨리 혜봉 안 먹어 진짜? 저는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오빠 안 먹어 먹어 나 안 먹어 왜 먹어 야 맛있겠다 너 먹어 혜지야 어 왜 그래 빨리 먹어 왜 이래 야 혜지 너도 먹었나 응 왜 그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혜지야 너 족발 싫어해 아니 안 먹냐 먹어 천천히 먹어요 아니 그래 야 선생님들이 사먹는 거 같아 야 고양이 먹어 중간에 gak 왜 Hop neck position 저거 분리 좀 하자 여기다가 넣어 먹어라 살 많은 부분만 지금 없네 오빠 좋아하네 끝까지 먹네 이거 안 먹을까? 안 먹을 거 줘 안 먹을 거 줘 야 이번엔 우리가 족발 한 번 대접할게요 주말에 넣어 이거 주말에 넣어 맛있는 거 한 번 대접해라 너가 주말에 넣어 역시 한 상 같이 모여서 먹는 게 진짜 맛있어 한국에 정해야지 뭘 실패 얘가 돈이 나만 하는 줄 알아 야 이빨에 남은 것만 먹어도 깜짝이야 띵동띵동 배꼽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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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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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